안녕하세요 이번은 에피소드 4인데 딱히 뭘 한건 아니구요 그냥 형이 와가지고 저희 친형이랑 같이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뭐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요 이제 가다보면은 도로가 막히는 되게 구간이 많은데 평일이어가지고 괜찮았고 날씨가 좀 안좋았어요 그런데도 오랜만에 루즈벨트 아일랜드 가니까 되게 좋더라구요 예쁜 영상은 별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갔다온거 한번 찍어서 올려 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